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여러분의 사진들을 인터넷상에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공유는 백업하는 기능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백업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사진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항상 걱정이 돼요. 이 사진이 컴퓨터가 고장나서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컴퓨터는 실제로 고장이 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고장이 나고 고장이 나기 전에는 예고하지 않고 고장이 나요. 그래서 사진과 같은 소중한 추억이 담겨있는 어쩌면 정보이기도 한 이런 정보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행위를 백업이라고 하고요. 이 백업을 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구글 피카사 웹앨범이라고 하는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사진들을 인터넷 상에서 보관해놓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피카사 라고 하는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피카사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컴퓨터에 설치되는 프로그램이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피카사 웹앨범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피카사 웹앨범은 우리 효도코딩의 수업 중에 우리 사진관리 수업에 보시면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피카사 웹앨범이라고 하는 링크요. 그걸 클릭하시면 피카사 웹앨범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만약 여러분들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 안내하는 대로 회원가입을 하시고 또 여기 있는 이 동영상 내용을 보시고 여기 있는 피카사 웹앨범이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하신 다음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을 다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끄고요. 여기 보시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라고 하는 링크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구글이라는 회사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회원가입을 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효도코딩의 수업 중에 인터넷 수업에 보면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회원가입에 여러 개의 동영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글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 구글이라는 회사에 회원가입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구글의 계정을 입력할게요. 이건 제가 수업을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계정이에요. 비밀번호 입력하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까 로그인하라고 적혀 있었던 게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서 저의 아이디와 여러 가지 링크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이렇게 되면 로그인이 된 거고요. 여기 보시면 구글 플러스 사진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클릭해보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사진을 볼 수도 있고요. 여기 사진이라고 적혀 있는 데를 클릭하면 제가 효도코딩 수업 중에 이 구글 피카사 웹앨범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설명드렸던 서비스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구글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저희 웹앨범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웹서비스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예요. 구글에서 이 웹서비스에다가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사진들을 전송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피카사로 돌아가고요. 이렇게 사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사진들이 너무 크네요. 좀 작게 만들고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 폴더를 인터넷상에 보관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굉장히 쉽습니다. 웹의 동기화라고 적혀 있는 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버튼의 이 네모난 부분을 클릭하시면 웹앨범의 동기화라고 하는 화면이 뜨고요. 동기화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서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서 뭐 여러가지 설정들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컴퓨터를 조금 하다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되니까요. 그때 이거 자세히 보시고 지금은 그냥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를 사용할 거니까 그냥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묻지 않으면 체크한 다음에 동기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 동기화라고 하는 거를 실행할 때마다 이걸 물어보지 않고 지금 설정한 설정을 계속해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묻지 않으면 체크하고 동기화를 할게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사진들이 인터넷 상으로 지금 전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돌아가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지금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 뭐 일종의 지시자 같은 거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구글 플러스 사진이라는 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공유한 사진의 폴더 이름이 자연이었죠. 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폴더가 인터넷 상에 피카사 라고 하는 이 웹앨범 안에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 앨범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이 3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 인터넷으로 전송한 사진이 3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전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차로 여기 있는 사진의 숫자가 늘어나겠죠. 한번 바꿔볼까요? 자 새로고침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사진이 3개였는데 4개로 바뀌었죠. 지금 사진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진 옆에 보시면 이렇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어떤 표식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현재 이 사진이 인터넷 상으로 전송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폴더 옆에도 보시면 사진 옆에 이렇게 뭔가 동그라미가 있고 위에 그 뭐죠? 조그맣게 삼각형으로 화살표가 이제 하늘을 향하고 있죠. 이거는 인터넷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이 사진들이 인터넷에 보관되어 있는 사진들이 들어가 있는 폴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의미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 조그만 표식이 모든 사진을 가리키게 되면 여기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 것은 멈추고 사진이 인터넷 상으로 다 공유가 된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컴퓨터를 쓰다가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번개를 맞았거나 아니면 손자가 물을 쏟았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수명이 다해서 컴퓨터가 고장 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도 인터넷 상에 이미 사진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 있는 사진들은 이 거대 기업인 국이라는 회사가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인터넷 상에서 여러분의 사진들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이 없어질 확률은 현저히 낮죠. 심지어 여러분의 컴퓨터에도 사진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동시에 사라질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이 사진들을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구글 플러스 사진이라고 하는 이 링크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에 연결이 되고 여러분이 인터넷 상으로 전송한 사진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 컴퓨터가 아니라 그 누구의 컴퓨터 그 어디에 있는 컴퓨터에서도 여러분이 이 인터넷 상으로 접속을 하면 여러분이 등록해놓은 그 사진들을 열람하거나 다른 사람이랑 공유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피카사로 돌아와서 여기 보시면 옆에 웹 앨범에 동기화라고 적혀있는 이것들 있죠? 이것들을 다 클릭해 놓으시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인터넷 상에 전송을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 체크해 놓으시면 알아서 인터넷으로 동기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누르자마자 이 파일들이 인터넷으로 금방 가는 게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해놓으신 다음에는 이 프로그램을 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끄면 인터넷 상으로 전송되는 게 멈추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인터넷 상으로 사진을 업로드하게 되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현재 인터넷 상에서요. 현재 몇 퍼센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100%가 되면 더 이상 사진을 인터넷 상으로 전송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제공한 용량을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진 크기를 500KB로 잡았을 때 500KB가 뭔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계산했을 때 약 2천 장 정도를 인터넷 상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용량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걸로는 사진을 많이 찍는 분들한테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는 용량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장장치 업그레이드를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결제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제를 하게 되면 20GB라고 하는 용량을 주는데 이 정도 용량이면 약 4만 장 정도의 사진을 올릴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꽤 큰 용량이죠. 그렇게 해서 용량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다음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능을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우리 효도코딩 수업 중에 수업으로 들어가보죠. 여기 컴퓨터에서 사진관리로 들어가보면 다음 클라우드라고 하는 링크가 있어요. 클릭해보시면 우리 효도코딩에 다음 클라우드라고 하는 수업으로 연결됩니다. 이 다음 클라우드라고 하는 수업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고요. 이 동영상 안에 여러분이 사진을 안전하게 인터넷상으로 백업, 대피시켜 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잘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나오는 대로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0GB라고 하는 엄청난 용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마 웬만큼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 50GB면 가지고 계신 사진들을 모두 저장하고도 남을 정도의 큰 용량이에요. 그래서 다음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 한번 참조해보시면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피카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아주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사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 디지털화되면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죠. 그런데 찍은 만큼 사진을 잘 관리를 못해서 안 찍은 것만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추억을 체계적으로 또 안전하게 보관하시길 바랍니다.